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비고도 제자훈련을 통해서 제자운동의 이 사역에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또 여러분과 같이 주님의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의 발자취와 행적을 우리가 찾아가는 이런 시간을 시작한 지 이제 여러 차례가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멀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정말 아직 시작하는 과정이 있으니까요 여러분과 같이 다루고 또 함께 고뇌하고 생각해 봐야 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출발은 깨달음에서 하지만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치면 되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 신앙생활은 굉장히 중요한 그야말로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말을 잘 안 하고 생활신앙으로 여러분을 바꿔서 말씀드렸지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익어 들어가고 온전히 배태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단순히 모든 다른 신앙들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개념이 있는 거지만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신앙은 이것이 우리의 삶이 돼서 그래서 생활신앙이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돼서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서 인베드 알 그대로 그냥 온전히 삶 전체에 이것이 이렇게 잘 배태돼서 그거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다고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른 일반의 그런 신앙이라고 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매우 그런 추상적 그런 관념이나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실체로 이 신앙을 이해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고 경험할 시간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저희는 정말 나를 내리고 나를 꺾는 나를 높이지 않는 그래서 정말 내가 사라지는 그런 경험 속에서 그런 경험 속에서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 부분을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무엇보다도 무엇보다도 어떤 일들이 우리들에게 가까이 또 밀접하게 영접하고 또 그렇게 영접된 가치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들은 주님의 낮아지심 주님의 정말 빌리퍼 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님의 자기를 비우시는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네 저는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이웃을 높이고 섬겨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높이고 섬기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잘 되던가요? 가까운 사람 남편이나 혹은 아내를 칭찬하고 높여주는 일을 여러분들에게 숙제처럼 드렸는데 잘 되시던가요? 이게 높여드리고 칭찬한다고 하는 이것이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거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요소를 여러분과 같이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변방에서 그 사람의 댐댐이를 나타낼 때는 뭐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처세입니다 다른 하나는 성품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거래를 위해서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거래를 위해서 처세합니다 처세는 다른 말로 하면 메이크업 여자들이 자기의 모습을 감추는 듯이 화장하듯이 자기의 본 모습은 드러내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그렇게 아름답고 예쁘고 아니면 부드럽고 선한 이런 모습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다양한 모습의 처세로 접근해서 그 거래를 성사시키는 이런 것들은 거래죠 관계에 있어서 거래관계 그러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소위 정말 신앙이라고 하는 기독신앙이라고 하는 참신앙이라고 하는 예수님 중심의 신앙이요 삶이라고 할 때는 처세가 아닙니다 그건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분들을 혹은 이웃한 분들을 높여드리고 칭찬할 때 처세로 하지 마시라 이거죠 그 처세로 하는 것은 다 알아요 인생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죠 사람들이 옛날에 그런 말을 했어요 동물들을 움직일 때는 그냥 빵 한 쪼가리면 움직일 수 있다 그렇죠? 그러나 사람은 빵을 쏴서 움직인다고 하는 건 머리를 쓰면 움직인다 이거예요 사나운 짐승들도 머리를 쓰면 움직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머리로는 움직일 수 없다 가슴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세는 머리로 써야 한다면 그건 처세인 것이고 성품은 내 마음과 내 신념과 진정으로 하는 것이 성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칭찬하시거나 누군가를 높여준다 아니면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한다고 할 때 처세로 하는 건 안 돼요 처세로 하는 건 그건 금방 알아버려요 인생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알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과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주일 숙제를 드렸지만 남편에게 아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보자니까 숙제처럼 그건 머리로 한 거죠 그건 처세로 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진심으로 여러분의 가슴과 마음속에 진심으로 그 사람을 높여주고 칭찬해 봐야 된다 하는 거죠 아니에요 칭찬해 보는 게 아니라 칭찬해야 한다는 거죠 사람은 충분히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람은 충분히 존대받고 칭찬받을 만한 구석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이번 주간 동안에는 이번 주간에는 칭찬을 하거나 높여주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 훌륭하고 귀하고 자랑스럽고 높여줄 만한 그런 부분이 있는가 그런 면모를 찾아내는 것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찾아내는가 그건 훈련인가 아니에요 그건 사실 훈련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뭐 제자 훈련이다 이렇게 하면서 또 뭔가 이렇게 훈련한다 이런 자리니까 여러분과 같이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사실 신앙은 훈련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왜냐 성품은 훈련으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바꿔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으면 자랑스러우면 칭찬할 만한 그런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내가 그렇게 하도록 습관처럼 훈련했더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그저 내 마음 속에 사람들의 좋은 마음과 좋은 구석과 좋은 면만을 발견하는 마음의 눈이 있어 내 마음에 모든 것들을 긍정적이고 모든 것들을 아름답고 모든 것들을 선한 것으로 볼 줄 아는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드러난 현상보다 그를 예쁘게 보고 칭찬받을 만한 존재를 보고 이렇게 그를 보는 눈을 바꾸면 내 마음에 바라보는 눈을 바꾸면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무엇인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옛날에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눈 밑이 점이 있으면 눈물점이라고 그러고 이런 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눈물점이라고 해서 점을 빼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 아유 그냥 점이 많아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점이 많아서 보기 싫다고 생각 안 하고 그 점이 많은 걸 보고 폭점이라고 생각하고 점이 있어서 더 좋다 점이 있어서 더 잘 어울린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 드러난 객관 내 앞에 나타나 있는 객관들을 객관대로만 보지 말고 그 안에 있는 이면에 속사람을 볼 수 있는 눈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좀 다소 뭔가 부족한 게 보이고 모자란 게 보여도 그에게 정말 귀한 모습이 있고 하나님의 예쁜 형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높여주고 칭찬하는 것들을 이 한 주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칭찬을 해보는 걸 숙제로 드렸을 때는 여러분들이 뭘 했느냐 처세로 한 거예요 머리로 아유 우리 한번 이거 훈련해 보려고 그게 아니고 진심으로 여러분의 마음 속에 모든 것들을 귀하게 보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보는 그 마음을 품으셔야 된다 기도하세요 마음의 사랑을 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바라보이는 모든 대상이 사랑의 대상이 되도록 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이제는 처세나 머릿숨이 아니라 품성, 성품, 마음숨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지금까지는 잘해왔지만 더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에게 또 숙제를 드립니다 진도 나갈까요? 저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사단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사단의 미혹 높아지려다가 낮아진 존재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고 피조물이면서 하나님 대접을 받으려고 했다가 땅으로 쫓겨나는 사단의 그런 미혹이 도처에 우리에게 깔려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참 슬픈 일이죠 그 높고 크고 귀하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의대하심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그 사랑을 그야말로 배신 소요리들 하는 말로 배신 때렸다 하는 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사단의 불행이 거기서 끝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이게 문제예요 거기서 그냥 그렇게 자기나 하고 말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3분지 1을 그런 배도의 길, 그런 불순종의 길로 끌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불순종한 길로 끌어간 사단이 자세한 말씀은 여러분 비밀의 문 요한계시록 12장 비밀의 문 요한계시록 12장에 1, 2, 3, 4부터 쭉 그 사단의 타락도 달아놨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거기서 3분지 1가량의 하늘천사를 자기 수화로 끌어가지고 그냥 거기만 있지 어디로 내려보냈는가 땅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결국은 이 땅으로 내려올 때 하늘천사의 3분의 1이 함께 내려온 것이죠 그러나 그때는 아직 쫓겨난 거 아니에요 하늘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단의 모습이었고요 제가 왜 갑자기 하나님을 닮으세요 예수님을 닮으세요 하다가 사단의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들의 얘기를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잘 다루지 않으려고 그러죠 사단이나 이런 천사들에 대한 그래가지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이해해야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비참과 불행의 원인을 알 수 있으니까요 단순히 사람들은 그냥 죄가 어떤 아니에요 그냥 그 사실만 알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아야 우리의 처지가 왜 이렇게 됐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사단이 타락했다고 하는 것은 슬픈 이야기지만 그 슬픔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 슬픔이 어떻게 전달되고 전파됐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사단과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관계에 놓이게 됐는지 이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천사장 중에 하나였고 천사들 중에 하나였고 빛의 천사였고 광명한 천사였다는 이런 거 말고 사단의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정의할 때 다양한 말로 정의했어요 다양한 말로 정의하는데 특별히 게시록에서는 게시록 12장 7절로 8절에는 옛뱀곳 마기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어요 온천하를 꿰는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는 미혹이라는 말을 했죠 꿰는 자다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천하를 꿰는 일을 사단이 했는데 그냥 꿰는 것이 사단의 본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내려와서도 세상신이 돼서 미혹하고 공중권세 잡고 사람들을 불순정으로 꿰어내고 네, 그는 빛의 천사로 과장해서 꿰어내고 세상 임금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꿰어내고 다 미혹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이름으로 이런 이름으로 사단은 그 이름을 걸고 활동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그냥 쉽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그러나 그래도 괜찮아 그런데 그 사단의 미혹이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사단의 미혹이 어떤 영향을 우리에게 미쳤는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시고 첫째상 아담과 하를 만드셔서 그 첫째상 아담과 하에게 그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행복해하는 걸 모시면서 힘이 좋으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얼마나 슬프게 하였는가 하늘에서부터 반역해서 사단이 내려왔을 때 정말 슬픈 일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거기서 끝나지 왜 이 미혹하는 사단이 땅으로 와가지고 땅으로 와가지고 그는 본분이 미혹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무화했다는 말에 결국 이 땅에 내려와서 첫째상 아담을 미혹한 것입니다 첫째상 아담을 미혹한 것입니다 뭐라고 미혹했는가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아시는 이야기지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비극과 불행과 비참함의 원인이 되었고 오늘 이것이 정말 이 세상에 바라보이는 목불인견의 여러 사태들을 우리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근본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것이 그저 그렇게 객관적인 현상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생, 낳아서 늙고 사나가는 과정 속에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은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 문제에 대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은 그저 그냥 넘어가서 될 일은 아닌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했어요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그 관계 속에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서 영적인 존재로 모든 피조물들을 섬기고 도우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모든 피조물들을 돌보고 섬기는 존재가 되라고 그렇게 만들어진 사단이 아니라 천사가 천사들이 그 본분을 잃어버린 3분지의 사람들을 선사를 끌고 사단이 갔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존재니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든 천사들은 구원어들 후사를 이렇게 섬기라고 부리는 영이다 미니스토리에요 부리는 영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인간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위해서 선물하신 거예요 왜? 우리를 돌보라고 얼마나 잘 돌보라고 이런 돌봄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는 너희가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소자에게 이렇게 됐어요 소자 하나하나도 그의 천사가 항상 하나님 얼굴을 뵙는다 이 말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파송된 천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믿어지세요? 그게 마태복음 18장 10절 이야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뭐라고 돼 있느냐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이렇게 돼 있네요 삶과 이소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천사들이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천사가 있어요 여러분 곁에 세상 사람들은 많이 또 얘기하고 수호천사 이런 말 많이 하죠 여러분 많이 또가 있어요 수호천사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 일입니까 나는 홀로 버려졌다고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홀로 버려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파송한 섬기라고 보내신 천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 연속국에서 사극 보시잖아요 보면 누가 그 옆에 이렇게 수종두는 말하자면 수종두는 혹은 종이나 하인들을 데리고 다닙니까 그냥 보통 사람들은 안 하죠 양반네들 그것도 그냥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정승판사댁 이런 분들이나 뭐해요 수종두는 말이죠 집사도 있고 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쉽게 표현할게요 천사가 여러분을 수종두는 집사로 원래 존재해요 여러분들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라는 집사가 천사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른 누구든지 사람들을 존대해줘야 될 이유는 그에게도 누가 보고 있어요? 그를 돌보는 천사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파송한 천사가 그를 지켜줄 만큼 훌륭한 존재인데 여러분 함부로 대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역할을 하는 존재가 천사였습니다 아 대단히 중요한 거죠 여기 그뿐 아니죠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 구원받을 하나님의 성도들 특별히 성도들이 되면은 이 성도들을 돌보고 둘러서 진칠 만큼 이렇게 이 성도들을 이렇게 지킵니다 여기 보시죠 10편 34편 여기 뭐라고 해야 됐는가? 10편 34편 여기 10절부터 7절부터 제가 볼게요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애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저희를 건지는 도다 와우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애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저희를 건지는 도다 대단한 이야기죠 이것이 천사들의 목표입니다 천사들의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휘브리소 1장에 구원어들 후사를 섬기라고 보낸 영이 아니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역할을 해야 될 천사들이 하늘 천사의 천천만만의 천사 중 3분지 1이 그 역할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노!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뭘 했겠어요? 사단과 한편이 돼가지고 인류를 미혹하는 일을 했다 이 말이죠 쉬운 이야기지만 너무나 은혜롭고 중요한 이야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천사 그러면 다 선한 존재야 천사 그러면 예쁘고 강하고 우리를 위해서 선한 길로 있는데 천사는 다 존좌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미혹되지 않기를 보여주십니다 아닙니다 천사들의 3분지 1이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지켜주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억울하시고 그릇되게 하는 그런 일에 하늘 천사 3분지 1이 가담했다고 하는 것이죠 천사의 존재를 이해하고 아는 것은 행복한 일이나 그 일을 떠나간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일은 참 슬픈 일입니다 이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해야 될 천사가 그 자리를 떠난 거죠 그리고 지구로 내려온 것입니다 내려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언가 우리를 섬기라고 해서 원래 만들어졌던 천사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타락한 천사들이 사단과 함께 내려와서 한 일이 뭐냐 우리를 섬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섬김을 받기를 원한 것이죠 이것입니다 섬기려 함이 아니라 우리의 섬김을 뭐하기를 원하여 받기를 됐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종으로 우리를 덜폰 집사로 왔는데 우리를 갖다 종 삼고 자기가 무거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더 주인 행세를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도록 사단이 역사한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 내려와서 미혹한 거죠 미혹해서 어떻게 미혹을 했는가 그게 이제 미혹의 얘기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열매를 놓고 생명나무 열매는 언제든지 먹어도 좋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그랬더니 우리의 첫 조상이 어디로 갔는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로 간 것입니다 영생하라고 하는 영생의 자리를 더 버리고 죽을 자리로 간 거죠 이게 바로 인류의 첫 조상이 닌웨로 가라 했는데 다시스로 갔다 이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이 말씀 닌웨로 가라 그랬더니 다시스로 갔다 이 말이에요 첫 조상이 그래서 다시스로 갔습니다 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데 그 먹는 과정에서 여기 창세기 3장에 뭐라겠는가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의 주인공이 있을 때 아담이 먼저 안되고 하와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뱀이 가장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간교한 짐승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뱀이 하와를 무어로 꼬들겼을 것 같아요? 하와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이 누군가 하와입니다 왜? 맨 마지막에 지었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와 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냥 하와 만나자마자 느닷없이 가서 느닷없이 가서 이거 뭐 아무것도 봉산 모든 거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아니죠 미혹 미혹은 반드시 그 미혹의 자리가 틈탈 수 있도록 여는 것이 있죠 거기에 그 미혹은 뭐였을까? 여러분 칭찬을 이 말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한 건데 칭찬은 해주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칭찬은 잘 듣는 것도 중요해요 아마도 뱀은 그걸 알았죠 하와에게 틀림없이 그랬을 것이에요 하와 넌 어쩌면 그렇게 예쁘니? 너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야 그때 여자가 하와밖에 없었는데 제일 예쁜 건 맞죠 어쨌든 하와를 그렇게 그 마음을 열은 다음에 하와의 마음 가운데 미혹이 시작되게 된 거죠 작동합니다 근데 그 미혹의 내용이 뭐였느냐 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종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 하와가 그렇게 말했더니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사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와 너 왜 먹지 말라고 한지 알아? 너 그걸 먹는 줄 알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자 사단이 하늘에서 반역할 때 뭐처럼 되려고요? 하나님처럼 자기를 높이려고 했던 그것을 유감 없이 가감 없이 하와에게도 적용한 것입니다 너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완전히 미혹의 영이 그의 마음에 삼아 들어왔자 들어왔더니 그냥 바로 이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본죽,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와우 이렇게 된 거네요 제가 들어오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번에 여러분과 같이 나누겠습니다만 오늘 저는 이 말을 알려갑니다 이렇게 사단의 미혹이 들어왔을 때 하와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문제였습니다 하와는 사실 누구를 닮은 존재였어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내면도 외적으로도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을 때 그는 이미 하와는 뭐 같은 존재란 뜻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나 하와는 이 사실을 뱀의 말을 듣고 이 사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인정치 않은 것이죠 말하자면 불신하게 된 거죠 와우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데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와우 그 바람에 하와가 실족합니다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내렸어야 합니다 내렸어야 합니다 내리지 않고 끝까지 다시스로 간 거죠 불순종의 장치까지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무를 먹습니다 와우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에 로마서 6장의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정하든지 그 순정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말하자면 천사는 원래 천사는 인간을 섬기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인간의 뭘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천사가 사람의 섬김을 받길 원한 것이죠 와우 이게 배도죠 이게 타락이고 그런 마음으로 하와에게 이렇게 제안한 거예요 미혹을 제안한 거죠 하와는 그걸 알았을 거 아닙니까? 천사는 우리를 섬기는 존재라는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는 원래 아직 흠이 없을 때 천사가 그 주변에 있는 걸 봤을 거 아닙니까? 자기를 수정드는 존재인 걸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종의 말을 하인의 말을 들은 거죠 불행한 일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에게 순정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순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정하는 대신에 와우 성경대로입니다 누구에게 순정하든지 순정하는 자의 종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정했으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유의 종이 되었을 텐데 아들의 종이요 딸의 종이 되었을 텐데 사단의 순정함으로 말미야마 그 말을 들음으로 말미야마 사단의 종이 된 거죠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 순정의 종으로 의해 이른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겁니다 우리 하와 할머니의 불순정으로 말미야마 사단에게 미혹하는 영이었던 사단에게 우리 모든 것들을 드리게 된 것이죠 어마어마한 불행과 비참이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게 자신을 드려 순정하든지 순정하는 자의 종이 된다 와우 중요한 말이죠 이 말은 오늘 우리 것으로 가져올 수 있어요 세상에 유포되는 SNS를 통해서 다양한 말이 있어요 사람 말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듣고 그 말에 동의하면 잘못되면 어떻게 된다? 죄의 종이 된다 네 여러분 재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거에 순정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거나 잘 이렇게 바라볼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만 순정하기로 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에게 순정하든지 무엇을 영접하고 거기에 드리면 그거에 종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을 사귈 때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는 서로 주인과 종 주종관계가 아닙니다 동등한 관계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부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순간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된 부부도 많이 봐요 서로 서로 노예가 되고 종된 부부 종된 친구들 많이 봐요 서로 종된 친구들 종된 또 이웃들 관계 많이 봐요 종된 성도 관계 많이 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만 순정하기로 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만이 우리들이 순정할 대상입니다 말씀만이 우리들의 순정의 대상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되겠습니다 비참과 불행의 원인이 여기서 온 것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단이 하와를 그렇게 미혹했던 것처럼 미혹의 영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그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꼬딕여 가는 이 상황에 대하여 여러분 반드시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오직 말씀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께만 순정의 대상이 되도록 충성의 대상이 되도록 여러분 심령에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 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불순정의 결과로 우리가 어떤 사단과의 관계에 놓이게 됐는가 하나님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신앙의 고수니까 이런 부분 잘 아시죠 그러나 고수지만 잘 아신다고 생각하는 것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는 과정 경험되는 것들을 이해하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제자운동의 과정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